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오늘 배울 파트 임시계정과목 그리고 세금정리 그냥 간단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파트 아니니까 확인만 간단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세금정리 있잖아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계정과목 할 때 굉장히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파트거든요 그냥 숨 쉬듯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임시계정과목부터 볼게요 이 임시라는 건요 잠깐만 사용한다는 계정이거든요 잠깐만 사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원인을 또는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가지급금 가수금 그리고 현금 과부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가지급금은요 말 그대로 지급을 했는데 얘가 얼마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는 출장 출장이라고 그냥 써드릴게요 계정과목을 지금 쓰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출장 갈 때 얼마를 쓸지 모르죠 그래서 임시로 내가 지급을 해줍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복귀를 했을 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장 갈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가수금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회사에 직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했어도 다른 영업사원이 일을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입금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예금에다가 돈이 들어왔어요 100만원 우리가 지금까지 차변에다 뭔가를 사용을 한다면 금액을 쓴다면 대변에도 결과 얘가 왜 들어왔는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링 하더니 1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난 원인을 모르잖아요 뭘로 이렇게 쓸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대변에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얘가 원인이 밝혀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상매출금이 들어온 거다라고 하면은 이 가수금을 지워줍니다 차변으로 보내서요 그리고 원인이 아 외상매출금이었다 그럼 원래대로면 이 가수금끼리는 이 가수금이 없고 이렇게가 사라지고 원래 이 외상매출금이 여기 대변에 와서 차변이 보통예금 대변이 외상매출금이 되었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가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써가지고 채워주는 거 이거를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랑 결과를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현금과 부족 이 현금과 부족이 제일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가수금이랑 가지급금은 딱 보면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는 현금이 과하거나 또는 부족할 때 둘 다 쓰기 때문에 얘는 차변에 갈 수도 있고 대변에 갈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과 부족은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말 그대로 임시계정과목이라고 했죠 임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결산대 전부 지워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원인 모르는 계정이 계속 많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회사가 장부 관리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산대 전부 다 지워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붕괴 때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1번 문제 홍길동 사원에게 출장을 명하고 출장비를 임시로 지급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출장비를 주긴 했지만 아직 정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비 교통을 얼마나 쓸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게 가지급금입니다 차변에 가지급금 써주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가지급금, 현금 그러면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일도 있겠죠 출장 갔던 사원이 귀사하여 아까 그 출장 갔던 사원이 귀사하여 여비를 정산한 결과 잔액 2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얼마를 썼죠? 40만 원 출장비를 썼는데 2만 원이 남았대요 그럼 얼마를 쓴 거예요? 38만 원을 쓴 거죠 38만 원 여비 교통비 쓰고 현금 나머지 회사에다가 다시 회수하고요 하지만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은 40만 원이니까 그거 그대로 내려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예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장부상 현금 실제 현금 이게 이제 현금과 부족 문제거든요 생각을 해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용돈기입장에 내가 돈을 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장부가 결론적으로 이제 기입장이죠 장부에 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실제로는 현금이 없어요 어떤 거를 조절을 해야 될까요? 장부를 조절을 해야 될까요? 실제를 조절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실제를 조절해야 한다는 분들은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장부, 용돈기입장에 만 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내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난 빈털털이야 그러면은 실제를 조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지갑 가서 만 원 슬쩍 해와야 돼요 실제를 조절하는 건 아니죠 또는 장부에는 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어? 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 원 찢어버려야죠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걸 조절해야 돼요? 장부를 조절해야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조금 익혀놓으시면은 그나마 조금 수월할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세무하는 애들도 많이 포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장부보다 실제가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6만 5천 원이 있는 건데 장부 그러니까 용돈기입장에는 0원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부 늘려야죠 늘리려면 차변에 현금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금이 왜 많은지 몰라요 현금이 왜 많은지 적은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대변에 현금 과부조 이건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제 가수금이죠 현금이 아니고 보통예금 통장에 1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들어왔는데 개이득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보통예금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임시로 가수금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걸 회수를 했을 때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차변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수금 붕괴였습니다 임시계정 과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고요 임시계정 과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지급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장비랑 두 개 섞어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많이 나오고 현금과 부족이랑 가수금은 일반 붕괴보다는 결산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결산 파트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되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 과목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면은 이 세금과 공과랑 다른 거 구분할 거 되게 이제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강열비 물세, 가스세, 전기세 우리가 이제 영업활동을 할 때 물세를 내봐야 얼마나 낼 거고 가스비를 내봐야 얼마나 낼 거고 전기세를 내봐야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합쳐가지고 그냥 수도강열비로 처리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도강열비, 물세, 가스세, 전기세 이거 합친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세금과 공과 다른 거는 별로 안 해오셔도 되는데 이 협회비하고 과태료 과태료가 이제 벌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협회비가 조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컴퓨터 입력할 때 협회비라고 쓰면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금과 공과로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우리가 자동차에 관련된 비용들 뭐 기름값이나 주차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차량 유지비로 하다 보니까 자동차세까지 차량 유지비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얘는 세금과 공과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소득세 나올 때 우리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구분 안 해도 우리 이제 급여 나올 때 세금 떼는 거 예수금이라고 이제 하는 거 급여 파트 하셨으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장이 내야 될 세금 이거 그러니까 회사와 관련 없는 돈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개인 자동차에 세금을 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인출금으로 회계처리를 했었습니다 이거 잘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취득부대비용 이거 새로 끝나지만 이거 어떻게 했었죠? 물건값에 포함을 했었죠 우리 토지에 취득세가 나온다 건물에 취득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건값에 포함을 해서 분개를 했었습니다 취득부대비용이라고 했었죠 취득원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많이 틀린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 친구 또는 이런 거 세금과 공갈로 써가지고 틀리는데 이거 한번 쭉 보시고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그냥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기로 했다 구입했을 때 5천만 원에 구입을 하긴 했는데 건물에 대한 취득세 이거 안 내면 건물을 못 사기 때문에 건물값에 포함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건물을 살라고 하면 어디 가서 살까요? 우리 길 가면서 건물을 슈퍼마켓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이 중개수수료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부동산에 갔다는 거죠 이거 중개수수료 안 내면은 이 건물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얘는 이게 장사를 하는 건데 이거 돈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개수수료도 수수료비용이 아니고 물건값에 포함을 하는 취득부대비용이라고 했죠 1급에는 잘 안 나오는데 2급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가격은 5천만원에다가 55만원에 80만원을 더해서 5,135만원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전에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동차세 나왔습니다 차량 유지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세금과 공과 처리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유지비 아니에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세금이라고 나왔지만 이거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죠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 떼놓고 지급하는 거 예수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금을 납부하는 거니까 예수금이 차변으로 와야겠죠 예수금 13만 2천원 나와주시고 이거를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세금 구분하고 임시계정 과목 이 정도 구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파트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파트는 딱히 설명을 할 게 없어서 되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짧게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파트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파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